패션의 테크를 더해 새로운 라이프를 디자인하고 교육의 산업을 더해 시대를 이끄는 인재를 키우며 부품의 기술을 더해 모빌리티의 미래를 앞당깁니다. 융합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시너지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지식산업지구는 R&D 기반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미래지식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등 특화된 첨단 R&D센터가 기술개발과 상용화까지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세대 무선충전규제 자유구역 등 새로운 국책사업을 통해 지식과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경 100km 이내에 포항, 구미 등 특화된 주요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어 전문화된 지식융합산업의 메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매년 대구, 경북 지역 51개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7만여 명의 졸업생은 지식융합산업의 미래 핵심 동력입니다. 또한 첨단융합산업 인재 양성의 주요 거점이 될 산학융합지구 조성으로 미래 첨단산업의 리더를 양성해 나갑니다. 경산이 미래 지식산업을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융합산업의 미래 핵심 동력을 키우며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도하는 곳 경산 지식산업지구 경산 지식산업지구